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절반이 나홀로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5천여 명 가운데 1인 가구를 제외한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.5%로 나타났고 50.5%는 가족 없이 홀로 이주를 했으며 11.7%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순환근무제 운영으로 동반 이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.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은 5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